유튜브를 보기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느 부분부터 드시나요? 여러분은 샌드위치 어느 부분부터 드실 건가요? 나 이거 사실 1세에서인가? 봤는데 이거 무슨 내 MBTI만 없는 거야 ENFJ랑 ESFJ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막 뭐 부위별로 MBTI 있는데 나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빈정상해가지고 캭 넘겨버렸거든요? 킥만져서 아 근데 저는 C이긴 한데 저는 C였어요 저는 딱 처음 든 생각이 C긴 했는데 저는 C였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여기가 이제 빵 끝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잘 물면은 안쪽까지 먹을 수 있고 뭐랄까 좀 많이 터치하지 않아서 맞아요 B 하면 좀 입에 묻잖아 난 그것도 좀 신경쓰여가지고 살짝 거슬려서 난 여기를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맛없는 거 먼저 먹는 타입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같이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냥 C를 먹어야 될 것 같아서? 굳이 B는 먹고 싶지 않아서?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앙 물었을 때 이 내용물까지 다 들려나오면 어떡해 난 그것까지 생각했거든 그냥 C를 먹는 게 맞아 밸런스적으로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더러워지기 싫기 때문에 C를 선택하고 싶은 느낌이랄까요?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냥 뭐랄까 B를 먹었을 때 그렇게까지 맛있어 보이진 않아서 그냥 C를 먹을 것 같은데 난 짬뽕이요 이걸 어떻게 한입 컷을 해? 입이 그렇게 콕? 근데 나 A는 선택 안 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파여있어서 그런지 누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살짝 여기를 별로 물고 싶지 않달까요? 너무 애매해 B 아니면 C 같은데?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 굳이 여기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제 B 차례잖아 B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B 차례잖아 C야? C 먹으면 손해인데 나는 C 손해보더라도 C 왜냐면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먹어야 가장 행복할 수 있거든 음 음 근데 아낀다고 점점 빵을 먹으면서 점점 배가 불러지면 점점 B를 맛없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에 먹을수록 음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음 근데 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먹는데 하하하하 단지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튀어나와 있으니까 먹어 나는 음 난 그냥 골고루 잘 먹는 거야 신경쓰여서 B는 마지막에 남겨놔야 어차피 다 내 입으로 들어갈 건데 음 그런 느낌 음 음 나는 뭔가 같이 먹는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C 했는데 음 음 음 Dom